지금 닥쳤으면 좋겠어 안 하는 사람도요? 네, 안 하면서 왈가왈보 되게 많이 해요 원래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가본적으로 왈가왈대 그니까, 돈이나 내고 해 프리라이더 주제 공짜로는 또 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니까 아, 제발 닥쳐 가본적인 사람들은 한이 있는데 진심, 나는 33,000월도 55,000월도 확정으로 데려오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제발 닥쳐서는 좋겠어 좋겠다 가죽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데요? 확정으로 데려온다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좋겠다 난 40만원으로도 안 오던데 이게, 게임에 천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요 이게 그 한 단계 아래 정도까지는 천장이 없어가지고